에이씨 맨날 똑같은 양상형 RPG 이제는 지겨워 맨날 현재를 유도야 맨날 그 오토의 그 퀘스트 이제는 지겨워 맨날 양상형 게임에 즐기셨습니까? 맨날 감상형 오토 게임에 즐기셨습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리온 라이브! 시아타입니다! 오토 없이 순수 자신의 피지컬로 하는 리듬 게임 직접 프로듀서가 되어서 프로덕션을 키우고 아이돌을 육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일본 대격 반다이 난코 엔터테인먼트의 오랜 장수 IP 2002년 아케이드 게임으로 시작해 2020년 모바일 게임으로 진화한 아이돌 장르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IP 아이돌 마스터 과거부터 활동을 해보면서 많은 팬층을 만들어 온 13명의 선배 아이돌들과 새로운 시작선 앞에서는 39명의 후배 아이돌들이 모여 시아타라는 극장에서 52명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돌들이 노래와 춤을 춘다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전통을 계승한 모바일 리듬 게임 그냥 십덕 게임이 아닙니다 15년 전 소매자랑 하는 오타쿠 게임입니다 차이가 없잖아! 엥? SR? SSR? 이것도 가채 게임이잖아! 성능 좋은 거 뽑을 때까지 현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현지? 노! 이 게임은 성능 차이가 없이 모두가 공평합니다 거기다 처음 접속하면 SSR 확정 티켓도 증정! 결국 SSR 내에서 성능 나눠지는 거 아니냐? 결치 5명이면 카드 5개 필요한 거 아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 등급 내에서도 평등! 가채 내에서도 평등! 조금만 게임을 해도 가채용 질이 펑펑! 제품만 투자해도 20연차로 SSR을 겟! 아이돌 성능 상관없이 그저 이 목록의 아이돌들을 고르고 예쁜 아이돌이 나올 때까지 리셋만 하면 끝! 물론 등급이 높으면 좋은 카드지만 이벤트로 통해 얻을 수 있는 카드로 커버가 가능! 커뮤니티에서도 얘 좋냐? 라는 청정수 발언을 안 해도 됩니다 이벤트로 커버? 엥? 이벤트 빡센 거 아니냐? 전혀 빡세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도 상위 1000등 랭커의 등급 4성 카드를 바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자꾸 게임을 하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차라리 오토게임이 100배 편하지 물리지타도 오토라이브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런 미친! 티켓을 통해 손을 쓰지 않아도 라이브를 감상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전통을 계승한 모바일 리듬 게임 게임 실력이 없어도 걱정 노! 시간이 없어도 걱정 노! 돈이 없어도 걱정 노! 어머나! 조금만 했는데 벌써 상위 랭커? 나 좀 짜는데? 라이트한 이벤트 MM이 제일 어렵다면서 복사하질 않잖아! 어렵지 않은 적당한 난이도 오토라이브 덕분에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즐길 수 있잖아? 일이 많아도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가로모드랑 세로모드가 따로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잖아! 가로모드, 세로모드로 언제 어디서든 플레이! SR 카드만 배치했는데도 점수랭킹이 S등급? 과도한 현재류도 노! 이야, 노래가 딱 내 취향이잖아! 2주마다 추가되는 새롭고 취향적인 노래들! 으흐! 코트와 짱! 너여쁜 아이돌들까지!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의 전통을 계승한 모바일 리듬 게임! 52명의 아이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스토어 엑스토어에서 아이돌 마스터, 물뷰어 라이브, 시어터 데이저를 검색! 당신도 프로듀서가 될 수 있습니다! 렛츠 리듬! 무료 연차도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라고! 적어주세요! 2-8 2-8 2-8 2-8